안녕하세요. 자, 오자마자 카메라 주인공. 오랜만에 회사가 왔습니다. 오늘은 또 뭘 시키시려고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죠. 어디야? 어이구. 자. 저희 스테이지 제작진의 의도가 보이시죠? 이거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명은 거기인 것 같은데? 하나, 둘. 네, 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케일이 많이 커졌는데? 왜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재미있게 보고 있고 몰랐던 모습들을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지금 반응이? 그래요?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왔어요. 근데 이건 뭐죠? 아, 이걸 뭐 빙고 같은 건가요? 아... 이게 지금 스케일이... 스케일이 많이 커졌는데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그만큼 실력 배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꼭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빙고를 거기를 안 하면 되죠? 그럼 빙고를 하면 뭐가 좋죠? 그냥 부자의 상품이에요. 아, 최종의 상품을 알 수 있는... 아, 이거... 어떤... 의지가 달라지는데 상품이 뭐냐에 따라...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 뽑으면 되나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고 된 건가요? 그러면 11번 11번에 붙이면 돼요? 아주 좋은 위치에 붙이겠습니다. 15번 외모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제가 모델 생활도 오래 했었고 또 이렇게 배우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제 외모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스스로는 단점도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작품 안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외모라기보단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게 봐주시고 또 모르셨던 분들도 목소리를 듣고 나면 좀 다른 매력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도 외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15번 붙이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 네,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뭔데? 이거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비공개 계정 자체를 이렇게 오픈해 놓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뜻 없고요. 그냥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 아이디가 제 오피셜 아이디였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서 팔로우를 해놨고 비공개 계정으로 팔로우가 지금 되게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못 하고 계신 부분이 왜 비공개 계정이 한계라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계정 위주로 많이 팔로우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찾아내실 것 같고 지금 막 그걸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약간의 재밌음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한 명 공개하면 YG 스테이지? 비공개 계정 비공개 계정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고 대부분은 뭐 좋아하는 사진작가들 좋아하는 디자이너들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있고 영화 관련된 계정들이 특히나 많고 핸드폰 화면 스크린샷 찍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수집하듯이 팔로우를 일단 해놓는 것 같고요 뭐 그것도 특별하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계정은 절대 공개를 안 해야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요 성공인가요 이것도? 자 또 뽑아볼게요 휴일을 보내는 이수영만의 방법은? 사실 최근까지는 작품을 계속 연달아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내일 끝나고 좀 시간이 생겨서 좀 집에서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쉴 때 더 바쁩니다 볼 것도 너무 많고 영화도 봐야 되고 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게임을 혼자 즐겨서 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는 또 친구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축구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가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긴 한데 휴일을 보낼 때의 목표는 다음 작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미리미리 해놓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패스를 뽑으시면 그냥 진짜 한번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10번 잘 접으셨네 13번 13번입니다 아주 갓 뽑게 생겼네요 이러다가 전혀 지금 빙고랑 상관없이 출연했던 작품이나 예능 속 꼭 봐야 하는 이수혁의 모습이 있다면 스테이지 영상 덕분인지 예전 영상들도 많이 또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막 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저로 인해서 좀 이렇게 재미가 있으시다면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답을 다시 하자면 끼리끼리나 시골 경향식의 모습들을 많이 봐주시면 편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 여러 개인 거 괜히 말했나 안 되나요? 아 이거 뭐 불안한데 지금까지 미션이 한 번밖에 없었네요 깜짝 밸런스 게임 뭐죠? 아 힘든데 잠깐만요 인스타그램 없이 살기 플릭스 없이 살기 이거 어떻게 하지? 잠시만 인스타그램 없이 살기 플릭스 없이 살기 하나는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 어쨌든 팔로워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없애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트레이닝복만 입죠 수트만 입는 건 제가 역할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굳이 선택을 한다면 트레이닝복만 입고 살기 네, 다음 질문 주소? 저번에 저희 핸드폰 공개하는 스테이지 영상이 나간 이후로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많이 자주 하는 건데 제 이름을 하루에 몇 번씩 검색하고 그러진 않아요 주소를 검색 못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주소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또 뽑아보겠습니다 개인 유튜브 하실 생각 있나요? 한다 한들 많이 봐주실까 하는 어떤 의문도 있고 개인적으로 채널을 운영한다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좀 고민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보여드릴 게 있다면 꼭 준비를 잘해서 저희 채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두렵습니다 지금 수혁 배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내일 박준길의 캐릭터 정보를 어, 좋아요 중길이는 제가 애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라 박준길 캐릭터 정보 배우 이수혁 출연, 내일, MBC 직업 주마등 인도관리팀 팀장 차가운 눈빛, 냉열한 카리스마 저승사자 훈련관리본부 소속 인도관리팀 팀장 주마등 직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 인도관리팀의 팀장으로 주마등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자신의 원리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선 안되며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이기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로 죽고 싶은 사람들을 구하려는 위간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감사합니다 몇 번이 나왔으면 좋으세요? 10번이 나와야죠 지금 그럼 끝나는 건가요? 빙고를 2개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했는데 이수혁, 도파민 중독 해명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는 제 이름을 검색하기가 겁나는 게 저랑 전혀 상관없는 글들에 다 보고 있나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실 좀 무거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소에 성격도 많이 모르셨다가 이번에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해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이게 1번이었네요 지금 저희 스테이지 제작진의 의도가 보이시죠? 지금 제가 왜 여기 끌려와 있는지 1번이었습니다 1번 붙이겠습니다 어? 하나 된 거죠? 네 이젠 또 점점 상품이 뭔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어? 분위기가 이상하죠? 상품은 안 받고 싶어지는데 점점 어? 3번 패스! 3번 또 뽑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찍은 셀카를 공개해주세요 최근에 찍은 셀카요?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찍은 셀카입니다 10번을 뽑으면 딱 끝날 것 같은데 7번 최근에 빠져있는 작품이 있다면 아 최근에 빌리언즈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 나오는 다큐가 있는데 반려동물의 숨겨진 슈퍼파워 아 이거 흥미로워요 동물들이랑 소통도 하고 동물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동물이랑 애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끝났는데요? 나이스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3번 괜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너스는 하나 한다고 했는데 좀 무서운 걸 뽑았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에 대해서 보자인들이 많이 하시고 찾아보신다고 생각하셔서 그 지역을 구축했을 때 그들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좋아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한 300.. 300 한.. 340만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331만 아 좋습니다 실패 오늘 기준 와이드 스테이지 잠금 해제 영상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30만 넘었던 것 별로 알고 있습니다 33만? 31만? 업이라고요? 38만? 맞아요? 그렇게 많이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수혁 검색 시 연관 검색어에 쓰지 않는 것은? 1번 이수혁 부츠파 이수혁 세븐틴 3번 이수혁 키 4번 이수혁 드라마 5번 이수혁 모델 키는 이수혁만 쳐도 나오니까 키가 없지 않을까 김동생 네 댓글을 얼마나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네 댓글 빈 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에도 콘텐츠에 있는 댓글 중 몇 개를 엄선을 해봤는데요 그걸 초반에는 다 봤죠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셨을 수도 있고 외우진 않는데 이수혁 땡땡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뒀으면 좋겠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웃기는? 재밌는? 맞아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봤습니다 저 댓글은 기억에 남아요 감사합니다 이수혁 당장 유튜브 시작해 조회수는 내가 책임진다 땡땡땡 거짓말 파이팅? 모르겠어요 뭐예요? 용기내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멋지게 성공해주셔서 아까 직접 말씀드렸던 뭐죠? 소정의 상품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사 공포 양도 되나요? 저를 너무 좀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로 부를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제대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할 때 오셔야 돼요 다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망하신 표정 아니시죠? 들켰나요? 저희 YG 다른 배우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추천을 해보자면 최지호 선배님 저랑 예능도 같이 함께하면서 최근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선배님이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하셔서 그런 모습들을 팬분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통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너무 밝고 이런 좋은 성격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성경 배우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YG 스테이지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요 촬영도 재밌게 했고 또 이렇게 출연권도 받았으니까 꼭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많은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이수혁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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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